아! 조세호 씨! 배추야! 이야! 개새 나왔다 개새! 아! 네 반갑습니다. 아 이쪽으로 좀 오세요. 네. 아 갑작스럽게 제가 등장을 해가지고. 아니 웬일이세요? 인사로 해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구양도추 형 조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니 웬일이야. 어.. 영철이 형이.. 네 빠졌어요 지금. 영철이 형이.. 일 있어가지고. 됐다 그럼? 대신? 인사 좀 드리러 가라 해서. 아 정말? 이거 뭐예요? 아 오늘 연말이고 쏠쏠 하신 분들 계신다고 해서 이번 연말 따뜻하게 좋은 노래와 함께 들으시라고 네. 시리즈 교장 준비하고. 아니 이게 뭐예요? 아 이걸 그 다음에 다시 가다. 아 왜 이러고 있어요. 아 왜 이러고 있어요. 아 왜 이러고 있어요. 아 연말.. 홍보는 아니고 편안하게 들으시라고. 아 정말요? 홍보가 쓴 건 아예 없어요. 아니 저기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? 원하신다면 제가.. 원하신다면 제가.. 아.. 야! 담배 피우셨어요? 예 좀 긴장돼서. 예. 방금 좀 흉내들하고 왔습니다. 예예. 아 진짜.. 여러분들의 차도 많이 맞추고 차도 많이 맞추고 차도 많이 맞추고 아 차도 많이 맞추고 예. 굉장히 일선과는 일선이 좀 벌어서 예. 한 두석 트렁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시간에만. 저희가 근데 쓸친소의 룰상 외롭지 않은 분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. 오 근데 저는 진짜 쓸쓸해요. 정말이에요? 연애한지가 한 5년 됐습니다. 아 정말이요? 예. 확실합니까? 정말이요.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 입맞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 입맞춤 일주일 전에 지인과 제가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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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좀 갈아입고 오시죠. 어!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이따가 좀 닫아서. 이런 거는 못 갈 수가 없어요! 차라리 먹는 건. 먹는 건. 이게 아니잖아요. 에.